최근 암보험 트렌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잘 발달하다 보니까 조기의 암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암보험도 과거는 다소 변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암보험의 트렌드가 요즘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 수검률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검진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암 조기 발견률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르고 넘어가던 암이라는 병을 미리 발견하면서 치료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국가에서도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크게 줄긴 했으나 한참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은 단일이던 직장을 잃거나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가입했던 암보험은 범위는 넓으나 진단금의 크기가 작아 진단금액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 경제도 지키고 마음 편히 치료에 전염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조기 발견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암보험 소외감 보장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과거 암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소외감 진단금으로 암 진단금의 10% 또는 2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외감 진단금으로 10%인 300만 원 또는 20%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일단 암보험 말고도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을 좀 보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CI보험 경우도 좀 비슷한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지요. 네. 과거 CI보험에 가입했던 분들도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소외감 진단금을 받으시는데요. 최소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입한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정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암이나 소화감의 종류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종류별로 좀 확인 가능할까요? 네. 소외감의 종류는 과거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생종양, 기타피부암 4가지 종류였는데 반해 현재는 보험회사마다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대장전망내암 등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암들을 소외감 또는 유사암 종류에 편입시켜 그 종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소외감에 속한 4가지 종류들을 먼저 알아보시면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혹을 갑상선결절이라고 하는데 이를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 악성결절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암이 커져 주변 조직에 침범하거나 리프절 전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결절의 5에서 10% 정도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던 갑상선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요? 네, 갑상선암은 40대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21.7% 증가했으며 연평균 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갑상선암 진단률이 높습니다만 최근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초음파 검진으로 조기 검진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2018년 주요 암종 발생자율을 살펴보면 발병률 증가율이 전립선암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갑상선암이 7.3%, 최장암이 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갑상선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상피내암, 제자리암도 있다고 하는데 제자리암이 가만히 있는 암을 뜻하는 건가요? 네, 상피내암과 제자리암은 예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암세포가 기저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초기암을 말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암환자 중에 11%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유사암환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년마다 또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경계성 종양이란 좀 무엇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계성 종양은 쉽게 말해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종양이 구별이 안 되는 종양을 말하는데요.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며 인체에 거의 해가 없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면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빨리 자라고 인체에 해가 되며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도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항암치료, 표적항암치료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참 암 종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들인지도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건강검진 횟수가 증가하고 검진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초기 암 발견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 방법과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항암치료와 표적항암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표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해 암의 근원을 차단하는 약물을 말하는데요. 항암치료는 암세포 내에 어떤 분자 변화가 암을 일으켰는지 알아내 그에 맞는 약재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표적항암치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암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 정말 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험도 여기도 잘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럼 표적항암치료 관련 암보험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담보가 탑재된 암보험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추천드리자면 A 생명사는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표적항암치료 담보 5천만 원만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30대는 5천 원대, 40대는 6천 원에서 8천 원대, 50대는 1만 원에서 1만 2천 원대, 60대는 1만 2천 원에서 1만 6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암진단금 1천만 원과 표적항암치료 담보 5천만 원을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30대는 7천 원에서 1만 1천 원대, 40대는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대, 50대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대, 60대는 2만 6천 원에서 4만 4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B 생명사는 20년 납 20년 만기 기준으로 암진단금 3천만 원, 소외감진단금 3천만 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표적항암치료 담보 5천만 원을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30대는 1만 6천 원에서 2만 6천 원대, 40대는 3만 원대, 50대는 4만 4천 원에서 7만 원대, 60대는 6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험을 쭉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최신 암보험에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분들도 보험 가입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 점 가능한가요? 네,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 있는데요. 과거 질병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할증도 안 되는 착한 보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물론 복합질환이나 중대질환까지 인수가 가능한 암보험이니까 보정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진단금 1천만 원, 1천만 원에 40세는 2만 원 초반대, 60세도 3만 원에서 7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 건강검진 자주자주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암 조개 발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 시장에서도 보험 관련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끝으로 변화되는 암보험 트렌드, 선생님 정리해 주신다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암이 있다는 말로 희한한 말로 풍자되어 얘기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암은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신의료기술 발달로 생존율 또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기술이 부족해 사망하거나 하기보단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요즘 암보험 트렌드에 맞춰 보장금액을 늘리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